아! 제발! 거의 닫았어! 자, 이번에 해볼게임은 드라이븐 아웃이라는 페링 게임인데요 이게 예전에 다른 전작이 있어요 그게 그냥 드라이븐인가? 이번에 후속작 2가 나왔는데 데모 버전으로 지금 스팀에서 플레이할 수 있고 내일부터 정식 발매가 된다고 하네요 내가 1을 안했어 너무 어려워 보여서 근데 2는 좀 할만하게 생겼더라고 가지고 와봤어요 한번 해보자 이것도 잘하면 오리지널도 한번 도전해보자고 뭐지 개뜬금포 뭐야 이거 쟤는 짝대기 들고 싸우고 난 검 들고 싸우네 어 스페이스를 누르니까 일시정지가 돼요 어쩌란 말이지 헤드로 해야되나? 어 뭐야 키를 뭔지 알려줘야지 중단 아! 뭔! 어이야 사거리 봐 아니 개 처맞는데? 뭐야 쟤 어디가 아아 아악! 왜 저러는거야 아 이게 아 이게 왜 왜 어려운지 알겠다 왜 어려운지 알겠어 아니 나는 막기 키가 방향키로도 될 어? 잠깐 이거 키 설정할 수 있, 있지않나? 다시 해보자 오케이 됐어 야 덤벼 얼레? 막았죠? 어이씨 어려워 어? 아 되게 위에서 칠거 같은데 중간을 치네 나 막은거 아냐? 막고 있는거지? 오케이 약간 헷갈리는데 холод 좋습니다. 이제 키 설정 끝났고 다시 제대로 싸워보자고 그냥 이거는 막을 필요도 없는데? 뭐야 쟤 꺼져 얜 뭐야 그냥 소구나 오 오 오 막았죠? 덤벼 짜샤 쉽네 예이 다음 데모라서 그런가? 어어? 야야야야 잠깐만요 야 돌아 뭐야 너 뭐요 와 뒤에서도 나오.. 와 오반데 내가 똑똑해서 망정이지 오케이 와 1대1 싸우면 줄 알았더니 여기 피통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 나 막았어 그래 솔직히 좀 느리게 맞긴 했다 오케이 오케이 덤벼 완벽해 이거 저스트 패링이 있었죠 아마? 어? 이게 뭐야 예이 오오 방..정말 타이밍에 딱 맞춰서 이거 막으면은 자세가 무너지나본데? 그냥 막고만 있으면 안되고 그냥 막고만 있으면 안되고 이렇게 타이밍 맞춰서 딱 막아야되나봐 오 검을 주웠어 오 오 오 쩌서 vers 퀵 퀵 스푠 스푠 스 Fitz love 미ń år 으으으으ㅏ어 오 아! 아 맞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살짝 눌러서 키를 죽어 임마 아 이거 피해 못 채워요? 어 이게 뭐지? 쟨 뭐야 설마 이게 데모의 끝이에요? 에이 그럴리가 뭐 어쩌란 말이야 진짜 이게 끝인가? 뭐하자는건지 모르겠네 뒤로 가보자 뒤로 어 어 어 뭐야 아 와 잠시만요 난이도가 갑자기 너무 올라간듯한 느낌인데요 와아 완전 빨리 때려 예비 동작이 리스타트 프롬 라스트 보스 아 미쳤는데 이거 아 저거 원래 1회 나오던 애들이에요? 아아 그니깐 전 시리즈로 넘어 간다는 느낌인가 보지? 저 경계선이? 오우 얘 되게 특이하다 여기 여기서 이 여기가 원이고 이제 여기서 투인거잖아 그죠 재밌네 와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워 아니 씨 계속 박치기만 하다 갑자기 하단 공격하네 막을려니깐 아아니 너무 어렵자노? 아니야 근데 계속 하다보면 돼 부활템을 일단 깔아놓죠 어떻게 까는건지 몰라요 뭘까요 그게? V기였나? 발동이 안되는데? 쟤 가득차야지 할수있는거 아냐? 약간 지금 부족하잖아 오 쟤 거리두는거 봐 아 오간데 진짜 이렇게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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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저스트 패링 간다 잘못 막았죠? 바로 사망 다시 할수있을거 같애 내가 계속 뒤로 갈수있다는 이점이 있어서 안녕친구야 아이 미친 잠시만 가메 아 이게 어떤 칼같은 타이밍에 막아야되는지 모르겠네 아까 저스트 패링을 어떻게 했지? 저거보다 더 칼같이 막아야되는건가? 아니면은 특정한 타이밍이 있는건가? 아이C 오케이 됐어 따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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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대씩 때리지말자 한대만 때리자 한대만 어렵네 어렵네 할수있어요 아 쉬워 쉬워 잘 봐 나 감 잡았다 진짜로 봐라 진짜로 아 뭐하냐 싸대기 임마 어 목동 당황했어 지금 어? 어어? 오케이 어 야야 잠깐만요 얜 얜 왜 저스트 패링을 해도 이렇게 짧냐 나 막았어 아 생각보다 때리는 속도가 빠른데 하아 오케이 야 그럼 나 실력 좀 늘지 않았어요? 오케이 아 피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Communication 막았어 ρα microphone leper 마가는데 싸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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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y have a 아히C 잘 지나 빵뎅이 앟 피했어 ein 아... 하... 하...씨... 자꾸 실수하네... 아...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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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목동 자식아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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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난 더 잘할 수 있어... 아니 그래 잠시만... 나가봐... 흠... 나갔다가... 두번째 슬롯으로 해서... 턴에서... 바로 여기로 가보자... 그래... 이러면 좀 가깝겠지... 아... 왜 이렇게 파악이 안되냐... 공격이... 흠... 흠... 아... 이러면 인트로를 계속 봐야되는... 번거로움이 있네... 그러니까요... 한 마리만 잡고 유턴해야겠어요... 흠... 흠... 아악! 지져 임마... 아... 한 칸 다른 상태에서 시작이잖아... 아... 아... 이걸 왜 쳐놔서... 아... 오케이 됐어... 덤벼! 덤벼 이 자식들아! 아... 야! 제발! 거의 다왔어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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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왜 저장이 안 돼? 하으, 씨... 뭐야 너 세이브 키를 확인하고 진행해 보자고 난 디바이스가 장비 떨군다는건줄 알았지 오오오오오오오 이런느낌이군 오오오 대박 잘해 이제 아 제발 죽었씨! 아 드디어 쓰러트렸다 덤벼 목동자습 어디까..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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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도 협동공격은 안하네 오우 쉣더헬 아아 와 이걸 양쪽에서 잃을 줄은 몰랐네 오 부활하나요? 빨리 떨궈봐 나도 아 왜이래 멍 때리지마 멍 때리지마 얘 왜 거리 유지? 아 뭐 곰이 때릴까봐 무서워서 저거 아아 야 패턴 어려 아 저 기계 뿌..뿌어진다 뭐야 오키 그래 가까이 붙어 뭐야 이 목동자습 아 제발 무리해서 딜넣지마 제발 진정해 블레임 넌 할 수 있어 아 뭐하냐 나 뭐해 나 뭐해 나 뭐해 나 뭐해 페링도 안 됐잖아 이리 와 가까이 붙어 아 공격하지마 꺼지라고 아아 목동이 길막하고 있어가지고 아 곰에만 집중하고 싶었는데 오오 오오 아 아 이게 세이브가 되네 아 제발 잠시만요 오반데 오방게리온 야 일로와봐 아 끝났어 덤벼 아 아 한 대 두 대 아이 뭐해 아이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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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다시 할 수 있어 아 리겜각인가 아오키 리겜각 싸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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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마 아 나 왜이렇게 집중이 안되지 반대편으로 하니까 또 헷갈리네 아 제발 다왔는데 끝났어 뭐야 너 왜 공격 하는 애였구나 너 아아 공격하는 애인줄은 몰랐네 아 일어나고 있는데 때리시면 어떻게 해요 다시 와 계속 할키는거 봐 아 거저 음 리겜 오케이 덤벼 근데 너 무섭다 공격하는거 개 느린데 오 뭐야 이 방패 걸레? 와 방패가 없어 없어 디바이스 없어 오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와 위쪽으로 때리는 모션 처음 봐가지고 나 중간 때리는 줄 알았어 싸대기 싸대기 오케이 덤벼 아씨 어 뭐야 이거 아 이 방패가 진짜 성가시네 아 얘 리겜을 처음부터 다시 하자고? 오키 아 나 이거 뭔데 이렇게 열불내면서 하고있냐 아 재밌네 근데 또 하다보니까 개빡치면서 재밌네 이런게 명작인건가? 아 화나네 이게 라스트 보스를 로딩을 한 다음에 가가지고 가면 그 뭐야 세이브 포인트 만들면 되겠네 자 막 가가지고 여기서 이거 던져놓고 아 무리해서 그냥 한 대 칠라 했더만 얼레? 야 그 기계 건드리지마 개망했네 응 다시해 아 다시하.. 다시가 안되는데 죽어봐 일단 라스트 보스에서 여기에다 깔아놓자 여기에다 안전하게 아 막았는데 싸대기 임마 곰 나와 됐어 이제 빠르게 빠꾸해서 사슴이 안나오게 하는거지 이거 회수 안되냐? 아 사슴 무조건 뒤에서 나오네? 오케이 야 쟤 저거 보고있어 세이브 포인트 그러지마 야이 개샥 야아 어어? 아 피겨판 좀 실화에요? 아 그래 잘됐다 기왕 이렇게 된거 여기에서 이렇게 한쪽에서 안좋은거 같애 안좋은거 같애 자 죽자 자 죽자 아 여기서 뭐하는거네 오 때리는거 지켜봐주네 오케이 무찔렀어 오 그리고 난 뒤질거 같애 쓰러졌어? 아 목동아 잠깐만 목동아 타임 타임 릴렉스 세이브 깔아 덤벼 이제 으윽 오케이 됐어 오케이 됐어 오케이 됐어 오케이, 됐어. 끝났어. 아, 지려 불었다. 드디어 인간 승리. 하면 됩니다, 여러분. 아, 아주 좋아요. 쭉 가봅시다, 이제 또. 하면 되잖아. 찾다 오면 된다니까. 디바이스도 꽉 찼네, 이거. 여기다 세이브 하나 깔고 가자. 불안하다. 또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뭐야, 개구리? 어? 아, 막, 막혀있네요. 데모 이게 끝인가봐요. 뭐, 엔, 엔딩 뭐, 땡스 폴 플레잉 막, 여기까지가 데모입니다. 이런 멘트 하나도 없네. 그냥 이게 끝이네. 자, 요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보스전들. 다 잡아봤고요. 데모가 좀 되게 특이하네요. 벽으로 막아두어가지고 진행 못하게 하는 건 또 처음 봤네. 이거 어떻게 해서 벽을 뚫고 벽으로 넘어가면 그럼 싸울 수 있는 거야? 이거는. 어... 구매하겠습니다. 재밌네요. 정식 발매되면은, 내일 정식 발매되면은. 어... 도전해봄직해요. 아, 이게 고생하면서 깨는 보람이 있네. 애초에 쟤네도 피가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모던 같은 그런 개 쓰레기 같은. 노가다 게임 말고. 아, 훨씬 이게 미래가 보여. 자, 드라이븐 아웃. 데모 버전. 재밌게 즐겨봤네요. 정식 발매가 기다려집니다. 마치도록 하죠.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녹화 종료.